야, 아직 안 하지? 광고주. 안녕. 오신 댔어요. 가원이는요? 어, 친구 만나고 온 댔어요. 저기 오네. 시작했어?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서울시 사직동 중심부에 자리한 한 평양냉면집. 이 집이 전설이 된 건 주인 할아버지가 있어서입니다. 청와대에도 들어간 적이 있는 냉면집. 이미 오랜 시간 맛집으로 자리매김에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 어떤 실화가 숨어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줄 서 있는데. 그 집 냉면이 맛있대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저, 저. 후두빵 하더라고 삼거리 약사천여네. 목소리만 듣고 아세요? 어머. 조용히 좀 해봐. 그런데 얼마 전 저희에게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집 할아버지 연세가 80인데 30대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30대요? 네, 정확히 33이요. 자식들한테 유산증이 싫어서 그랬다나. 아니, 저건 아니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아이, 좀 조용히 해봐. 아들만 내신 할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다. 흥미로운 얘기에 PD가 출동해봤습니다. 여기 사장님, 젊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30대라고. 네? 아니, 여기 주인 할아버지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 전에 모르는 젊은 여자분이 냉면 나르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인가? 그 둘이 위장 결혼이라고 하던데. 아니, 진짜요? 말도 안 돼. 위장 결혼이요? 아니, 무슨 위장 결혼이 있어. 정확한 사연을 듣기 위해 냉면집에 찾아가봤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내가 남해 가겠어. 아, 참. 아니, 가게 안도 아니고 받아. 어어. 할라야, 저거 너지? 저걸 그대로 내보냈네. 왜 이러세요? 아, 진짜요? 아니, 가게가 나와서 비밀한다고 하며... 아니, 오, 아니, 가게.